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BJ 김태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누적 플레이 타임이 꽉 찼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것 좀 받고 황금 우비 배지 황금 우비 배지 이거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금 기여도 26개 모았거든요 이것도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이왕 까는 거 3개 채우죠 제가 지금 지후보석이 제가 이거 스틱매X 뽑는다고 차를 오지게 갈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후보석이 675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5개짜리를 한번 바꾸면 바로 31개가 되죠 아마 31개 차만 뜰 거예요 31개 하고 그 다음에 황금 우비 배지 한번 리뷰해보겠습니다 이것도 황금망토 배지랑 옵션이 똑같아요 보시면은 황금 우비 배지나 황금망토 배지나 똑같아요 추가 루치 랜덤 보너스 0에서 800%고 추가 RP 랜덤 보너스 0에서 800% 둘 다 똑같습니다 리뷰하면서 일단은 황금 기여도 까봅시다 제가 치장 아이템이 굉장히 많아갖고 31개 깔 때 아마 차만 뜰 겁니다 치장 아이템 뜨면 개꿀이고 일단 31개 까면서 아마 치장템 하나도 안 뜰 거야 31대 차가 뜰 거예요 자 그렇고요 자 이번에는 황금 우비 배지 네 이거 한번 일단 소리부터 한번 들어보죠 웃음소리 컨트롤 1 하면은 소리가 납니다 1번 웃음소리 컨트롤 2번 컨트롤 3번 똑같네 컨트롤 4번 컨트롤 5번 6번 컨트롤 컨트롤 7번 컨트롤 8번 컨트롤 8번 오 좋고요 똑같네 귀엽네 자 그리고 옵션이 좋아요 굉장히 옵션이 붐의 최고의 장난꾸러기 황금 우비를 입고 등장 귀여운 우비를 입고 나타난 배지 오늘은 또 어떤 장난을 치러 온 걸까요 엉뚱하지만 못 말리는 귀염둥이 황금 우비를 입은 배지를 조심하세요 카네요 네 자 드립감 한번 시집해보자 황금 황토랑 한번 비교해볼게요 황금 황토는 제가 많이 쓰기 때문에 드립감 네 알거든요 그럼 황금 우비 배지도 드립감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엽네 근데 귀엽네 근데 가위 드립감 뭔가 인공을 입고 있었는지 황금 황토랑은 살짝 드립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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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살짝 묵직한 느낌 드립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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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더좋은 퍼스도 많아 대박 화장실 치킨 이 캐릭터는 바로 황금우비베지 이 캐릭터는 바로 황금우비베지 아! 졌어! 자 포인트 얼마나 주는지 한번 봅시다 50rp 50rp 612루치 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게 이긴 팀보다 오히려 더 많이 받아 황금우비베지랑 황금망토베지가 참 좋은게 뭐냐면 이런식으로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줍니다 자 그거 한번 달릴게요 이 캐릭! 캐릭 보너스 주는거 1대장이에요 1대장 일단 황금황토랑 황금우비베지 비교하자면 황금황토는 약간 부드러운 느낌 황금우비베지 약간 묵직한 느낌 일단 제가 탔을땐 그래요 이거는 제 의견이구요 무조건 그렇다는건 아니고 다 각자 타는거에 따라서 느낌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근데 개인적으로는 황금우비가 느낌이 더 좋은거같아요 저한테는 저한테는 이게 더 잘 맞는거같아요 굳이 닿네 겔! 흠! 이겨야지 얼마나 준지 여기다 이긴거 얼마든지 가야되 이겨야지 이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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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킹구 아 6초 가 아 투두연만 끊겨 7초 와 아 잠깐만 컷돕기네 정말 실수가 진짜 많네 아 9초 아 146 716 루치 역시나 랜덤이라서 많이 주긴 하네요 일단 뭐 한금 오비 배치 저한테는 드립감 좀 잘 맞는거 같은데 단공간 이 한금 오비 배치를 타와야겠다 아 아 아 아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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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드립감이요 좀 묵직하잖아 그래서 약간 몸싸움 좀 잘 된 그런 기분이 들어 드립감 묵직하네 ㅜ 아 엘뽀 Corؤ아 쉐어링 아다 네 다 자 황금 우비 배치고 포인트 520 루치 43rp 팀원들 중에서 졌지만 제일 많이 주네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1등 캐릭이나 팀 포인트 말고 막 승률이 안좋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황금 우비 배치나 황금 망토 배치를 쓰시면 이렇게 경험치라던가 루치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더군다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 보너스 피시방 2배 제외하고는 피시방에서 2배 그거 제외하고는 뭐 300%라던가 400%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황금 우비 배치나 황금 망토 배치를 쓰셔가지고 10레벨 또는 많은 루치를 모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빵 아아아 유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